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이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축조는 지식경제건설이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선군자선의 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. 이번 축전의 우리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원리에 관한 모기 첨가제 생산 방법을 가지고 참가하였습니다. 이 모기 첨가제는 미생물 효소 첨가제, 거래약제, 비타민제, 아미너산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분한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첨가제를 양호와 축산에 적용한 결과 지난 시기보다 등틀일이 훨씬 높아졌습니다. 우리 국제민간경제협력센터에서는 이번 축전에 공업형 및 가정난방형 열관을 가지고 참가하였습니다. 우리가 제작한 열관은 자연에너지의 효과적 이용과 화석연료 전략, 거열 회수와 폐열 이용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품입니다. 다른 나라의 열관 제품에 비하여 생산 원가가 절반 이상 작고 더입이 간편하며 이용 분야가 광범한 것으로 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허평을 받고 있습니다. 한 번에 진심한 원가가 감사합니다.